이번 시간에는 코드 C, F, G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코드 C 코드 네크의 한, 둘,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의 맨 밑에 줄 코드 C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 왼손에 1, 2, 3번 손가락으로 F는 첫 번째 칸,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4번 줄에 두 번째 칸 G 코드는 두 번째 칸, 두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칸 첫 번째 손가락, 두 번째 칸 첫 번째 손가락, 두 번째 칸 다시 C부터 F, G, F, G, C, C, F, G, G, C, F, G, G, C, F, 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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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, C, C 이런식으로 코드를 우선 3개 코드를 알아봤습니다.